김현성이 알고 쏘는 듯 이갑을 이야아아아 완전 흔들려요 이야아아아 완전 흔들려요 전승현 이야아아아아아 전승현 이야아아아 이 속당해요 상점이 원래 라이킷이었어요 이야아아아아아 정신이랬는데 진짜 나중 위험해요 위험해요 같이 맞으세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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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성이 알고 쏘는 듯 이갑을 이야아아아 와우 탄이 없어도 죽었지만 대단했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와우 오우 오우 이거 2대1 됐어요 2대1 됐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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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분빙이 다 됐죠 거의 자 이렇게 되면 둘러봤고요 위치면 알죠? 말씀해주셨대로 빌딩 완료 여기서 둘까지 잡아냅니다 펜트샷 자 말씀드린대로 5대5까지 만들어줬고요 이제 골든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위퍽 한 번 더 더 봤고요 자 위치 대충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야 이거 뭐야 어디서 온거야 나오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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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합니다 나오석은 부각을 생각을 못했을거에요 완전 흔들려요 완전 흔들려요 권용남의 시선에서는 흔들려 정경훈이 또다시 돌았습니다 정경훈 나 seiner 나 잇고 있어 뱀뱀뱀뱀 나 잇고 있어 나이스 폭도있어요 와 지수 진짜 맞춰줬습니다 저끼현이 이걸 잡아줬어요 전승현 전승현 아 귀여워 입술 약간 그 각을 잘 주면서 미리 게임이 펼쳐졌을때 절대 지지 않는 또 한 명 잡아내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둘이 한군데 갈거거든요 둘이 하나로 와 지금 타이밍 잘 맞았다니 와 한동호 이 정도 최대한이 3점이 원래 라이패션 10킬로만 부르셨는 한동호입니다 1당 있어 중간에 피웨어 나 그냥 피웨어 낀다 나이스 나이스 피슈 봐봐 살려줄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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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